내 소중한 추억을 지키기 위해 설치했다. 윈도우 xp 베논 샤워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방제수권 아 나만 뭐 다른 사람 뛰어 했는데 야왕 정룡반, 야왕 정룡반의 사람들이 아 교수 아니면 안된다고 이랬다네요 그래서 내가 아 오늘 나 오늘 휴방하는 날이라고 아 오늘은 못해 이랬는데 너무 강압적이야 오히려 야왕 방송에 사람들이 저를 더 좋아한대요 어저께 야왕이랑 저랑 이천 대결할때 야왕방 정룡방에서 저 응원할게요 라이프클락 이겨라 이러면 중국에 이천 대회가 계속 크게 열릴 예정이라네요 동네형 좋겠다 지금 동네형 죽창 찌르러 나도 연습해야겠다 나 혼자 하는거면 뭐 지면 그만이지 이러면 되는데 아 뭐 연습한다 치고 뭐 부담없이 하죠 이러면 되는데 선택, 저 선택권 없었어요? 저는 지금 안 한다고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나 오늘 게임하는 날 아니다 못한다 근데 지금 10만명 넘게 기다리는데 이럴겁니까? 아 너무 압박이다 진짜 그냥 빨리 빨리 나가서 그냥 술이라도 퍼먹고 있으면 이미 끝난건데 나 이미 술 퍼마시고 있음 나 이미 술 퍼마시고 있음 불편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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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익세스로 연습을 했어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아 아 화면 자 갑니다 아 이제와 엎질러진 물이다 1 2 2 2 2 2 3 2 4 2 2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야왕을 푸는 매드 아 딱 죽네 야왕을 푸는 매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지 말 거 아 진짜 일간다 막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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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같은 셀스스트같아 아 이런 셀스라네 장관 상대의 감각도 없고 셀스스트 상대의 감각도 없고 연구는 부터 이기지 라운드 1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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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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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게임상에서 만나요. 토하는 게 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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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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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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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ё ISO. triländern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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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아 아까 제이리아 했는데 제조 진짜 없다. 아 큰일났네 진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안정한 자기가 아니야. 뭘 하라는 거냐. 아 진짜. 이런 애들이랑 할 때 라이프클라가 하고 있으니까 미치겠다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진짜. 반격기 했는데. 반격기 했는데. 아 진짜. 아니 저거 누리고 반격기 했는데. 미치는데 일단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진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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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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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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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11장 진심으로. 아... 왜 하고 있어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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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방금은 점프 시드를 했어야 했어요. 제가 게임을 좀 2천을 하는 상태였다면 이런 골을 아니까 점프 시드를 했을 텐데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니까 점프 약선 했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앞으로 약살리는데 점프 할 수 있겠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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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서 끝냈어야 됐는데 구석에서 가까운 줄 착각했어. 구석에서 가까운 줄 착각했어. 구석에서 멀어서 찍어가지고 끝내야 되는데 구석에서 가까운 줄 착각했어. 구석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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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반대가 안 되지? 왜 반격끼가 계속 안되지? 전기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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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 욕하면서 해도 되나요? 19금 걸고 막 쌍욕 박으면서 할까? 20금 걸고 막 쌍욕 박으면서 할까? 20금 걸고 막 쌍욕 박으면서 할까? 20금 걸고 막 쌍욕 박으로는 한 번 더 안전하겠죠? 30금 걸고 막 쌍욕 박으면서 할까? 제이 리아를 잡았어 아 진짜 제이 리아를 잡고 지로리어 아우 욕나 제이 리아를 잡고 아 진짜 한 방에 죽지 마라 제발 아 근데 테크닝 받았다고 죽냐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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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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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말려가지고 10대 0123 나오는가 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왔다. 처음에 처음 추세대로 갔으면 말려가지고 10대 0123 나올 뻔했는데 아 진짜 속상하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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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얄반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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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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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굴렀다.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.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. 나 굴렀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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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굴렀다. 나 굴렀다. 내가 본 적ianshang раздел az하다. 나 굴렀다. 나 굴렀다. Like, 0.28 ? 지방의 18세지만 감사합니다 B3, B3 Q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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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5 Q5 Q4 Q4 Q5 너무 감사합니다,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잘 지내지로mate, 처럼키자들에게 관리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워우우우우우우우우우. 죽을던 것입니다. 좋은 시간이야. 3개가 없어졌어요. 3개가 없어졌어요. 7개가 없어졌어요. 다시 감사합니다 pb 롬 감사해요 내가 봤을때는 다 모르겠는데 아, 방금 봤을때로... 죽을때로... 아직도 조금 더 기회할 수 있을까? . 8-9 sunt 해를 40 330 앗 앗 앗 앗 앗 앗 아 아 앗 으 아 내가 베논이야 내가 베논이야 라이프 클락으로 장초에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야 나 나라고 나라니까 아 아 진짜 방송 좋게 케어블은 나야 아 임방 족장마차야 킹오브는 나야 다 족장마차야 킹오브는 나야 니네 킹오브 많이 해라 나는 베논 킹오브한다 야 진짜 상정 극복에 괴로움과 재미가 있는 거야 와 진짜 역시 세레모니 역겨운 건 여전하니라 소화할 뻔했습니다 킹킹킹킹 인정이야 인정 사실 역겨운 거 알면서도 하고 싶었어 인정 아 역겨워도 좋아 나 방금 승리에 만족해 역겨워도 좋아 응 뭐야 회장이랑 하는 거야 회장한테 이효리 라이프 클락하자 아 길드윈이 중소합니다 강의 전체 세레를 의심했습니다 역시 길드는 길드윈이 세 곳입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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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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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 아 로즈한테 너무 힘을 많이 뺐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FINAL 굿! 나이스! 나이스 파이트! 제 13등 쫄깃했죠. 9대9의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클락으로 장관과 마리 둘 다 잡았다 진짜. 헐! 야왕방에서 지금 제 공로가 제일 크다고 한대요. 아! 내가 앞에서 역전해주지 않았으면 정룡이 셀시스트에 계약하다고. 야! 로즈야! 근데 나 오늘은 진짜 아니다. 야 오늘은 휴방날이라서 금요일에 하자. 금요일에. 휴방날 아니었으면 시간이 이르고 휴방날 아니었으면 받아주는데 바로 오늘은 내가 아니고 금요일에 하자. 금요일에.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로즈 역전에서 로즈 못 잡았으면 정룡이 형이 셀시스트에 진짜 계약하대. 회의방 infections nationale performance Haymooa TV 크리스 베이났로 버스 벤크 ces 배은 applicati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